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식상담 전화, 주상전화 수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영희정, 아나운서 권재은, 아나운서 김세영입니다. 네, 오늘 정말 검은 수요일을 보냈습니다. 양대지수 모두 2% 넘게 하락세로 와감했는데요. 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후퇴했고요. 또 지정학적인 리스크도 우리 국내 증시 하락을 견인하면서 오늘 많은 투자자분들이 정말 힘든 하루를 보내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북한 뿐만 아니라 이란에서도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발하면서 외국인들의 수급 이탈이 심화됐던 그런 하루였습니다. 네, 오늘 그만큼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정말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저희한테 지금 바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전화번호 02-2000-4919번으로 지금 바로 연락주시면 되고요. 또 문자, 유튜브 채팅창도 활짝 열려있습니다. 문자메시지 샵 2034로 고민되시는 종목명, 매수과 비중 보내주시면 저희 전문가분들이 아주 냉철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도 전체적으로 받아보고 있습니다. 내포트 전체적으로 상담받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나가고 있는 문자 그리고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저희 전문가분들께서 꼼꼼하고 자세하게 상담 도와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수요일 주상전화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늘 하루 동안 핫했던 이슈들 살펴보는 하루장터 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고민 해결사가 되어주실 세 분 바로 모셔보도록 할게요. 정재훈 대표, 예병군 대표, 그리고 이성웅 이사님 모셔봤습니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이 빠져서 많은 분들이 고민에 빠져 계실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이슈부터 빠르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체크해볼 이슈 바로 사라진 1월 효과입니다. 지금 역대 최악의 1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연말 상승 랠리가 좀 부담스러웠던 걸까요? 아니면 지정 확정 리스크가 발목을 잡고 있는 걸까요? 과연 내일 시장은 우리가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긍정인지 부정인지 팻말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거의 2400선 가까이 내려와 있는데 내일 시장에서도 우리는 하락을 대비해야 할까요? 긍정인지 부정인지 팻말 들어주시죠. 그래도 긍정적인 의견이 많은데 이 가운데서 이성웅 이사님이 부정을 들어주셨어요. 내일 시장에서도 이런 지정 확정 리스크 그리고 금리 인하에 대한 불확실성 계속해서 지속될 거다. 이런 의견이실까요? 기술적 반등은 나올 만큼 이격도는 벌어져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미국 시장이 오늘 덜 빠지는 구간들 1% 이내로 하락한다고 하면 기술적 반등은 있을 수 있어요. 그랬을 때 시장 안에서 수급에 영향을 미치는 외국인 선물 매도 같은 경우가 이어지는지 시장에서는 확인할 가능성이 높기에 우선은 부정을 드렸고요. 기술적 반등을 놓고 살펴봐야 확인해야 될 점이 존재를 하기에 우선은 부정 의견을 이어서 드리게 되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부정 이렇게 들어봤고요. 그럼 예병군 대표님께도 한번 여쭤볼게요. 그래도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고 계신 것 같은데 지금 저점은 다졌다고 봐도 될까요, 대표님? 일단 반대급부는 반드시 존재를 하겠죠.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까지 많이 빠졌어요. 그러면 어찌 됐든 매도 쪽이 유리한 쪽과 매수 쪽이 유리한 쪽의 힘에서 매도 쪽이 유리한 쪽이 이기고 있다고 봐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그 반대급부족이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매수 쪽의 힘이 강해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어떤 경제적 상황, 그 다음에 지금 정부의 증시부양책, 그 다음에 지금 사실 전쟁이 일어난 건 아니에요. 전쟁의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을 뿐이지 일어났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관점에서 보면 결국은 반대급부족 요인은 존재할 것이라고 봐야 되고 이게 너무 우려로 너무 과하게 빠졌다 이렇게 보여지고 결국은 이거의 흐름은 선물에 대한 흐름이 아닐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장이 아직은 체력적으로 많이 약한데다가 웹도독이라고 해서 꼬리를 잡고 몸통을 흔드는 이런 상황이 많이 펼쳐지고 있어요. 그나마 공매도라는 부분이 어느 정도 제한적 요소가 있었기 때문에 조금은 덜 빠졌다. 그런데 너무 우리 시장이 체력적으로 보면 약해서 변동성이 좀 심한 장이었거든요. 이거는 글쎄요. 이거는 좀 비정상적이고 비이성적이고 비현실적 구간입니다. 항상 증시는 긴 관점에서 보면 항상 이성적이고 현실적이고 정상적인 흐름으로 올라왔어요. 그런데 짧은 구간을 딱딱 끊어놓고 보면 비이성적이고 비정상적이고 비현실적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 구간을 통과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은 아직은 긍정의 마인드를 가져가실 필요가 있다. 그런데 여기서 딱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1월이 지나면 2월입니다. 당연한 얘기를 왜 하고 있느냐 얘기하실지 모르겠지만 2월부터는 감사 보고서에 대한 우려가 등장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철저하게 포트폴리오를 재편하시되 재무제표 위주로 하셔야 돼요. 적자가 심한 기업 혹은 감사 의견에 우려가 있는 기업은 지금부터 철저하게 매수 금지를 하셔야 돼요. 마음을 이게 아무리 변동성이 크고 잘 움직여도 지금부터는 아예 쳐다보지를 말아야 돼요. 그리고 나서 3월 말 즉 감사 보고서가 나온 이후에 코스닥은 늘 반등이 왔습니다. 우리가 천편일률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지만 보편타당한 원칙은 존재하거든요. 그 관점에서 꼭 좀 보셔야 될 부분이고 지금 1월 효과가 사라진 것은 결국은 전쟁의 우려 때문이고 너무 또 과한 우려가 작용했기 때문이고 그리고 새파랗게 참 어린 애가 별 짓거리를 다 하네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 시장을 조금 빠트리지 않았느냐. 그런데 이건 너무 과도한 우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언더슈팅은 이미 나왔다. 그 관점에서 보면 지금은 충분히 분할로 매수해가도 아니 분할 매수할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지금은 더 담아야 될 시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저점 매수할 수 있는 기회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어제 정지훈 대표님께서도 추가적인 하락이 나온다면 지금 종목들 담아봐야 할 시점이다. 라고 이렇게 또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사실 지금 시장에서 움직이는 종목들이 해운 관련주, 전쟁 리스크 관련주들밖에 없는데 이런 종목들의 상승 흐름이 계속될지 아니면 우리가 저점 매수로 주목해보면 조율만한 종목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소개해 주시죠. 우선 해운주나 방산주, 조그만 방산주들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좀 상당히 클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대안의 운이라든가 흥아의 운이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좀 제법 올랐고요. 빅텍이라든가 스페코 이런 기업들도 큰 폭에 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는데 이게 이제 중요한 부분들은 중동쪽, 홍해 쪽에 있어서의 이게 흐름이 단기적으로 마무리가 될 건가 아닌가 이 부분들을 좀 고민해 볼 필요성은 있을 것 같은데요. 어찌 됐든 주가는 좀 반영이 되지 않았나라고 좀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좀 더 부각됐던 부분들이 방산 쪽 섹터들이 움직여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거든요. 큰 기업도 아닙니다. 조그만 기업이죠. 빅텍이라든가 스페코 이런 기업들이 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는데 전쟁에 대한 리스크, 지저확정 리스크가 국내에만 국한된 부분들이 아니라 홍해 쪽도 있고 그다음에 또 이제 아시아 쪽을 보게 되면 대만과 중국 쪽에 있어서의 이슈도 좀 생길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 또 하나는 오랜만에 북쪽에서 안 좋은 얘기들을 좀 했었어요. 그러면서 어제 좀 영향을 받았던 그런 모습들인데 이 또한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좀 반영이 되지 않았나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따라 들어가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좀 좋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히려 만약에 좀 매수를 해야겠다라고 좀 생각이 든다라면 올해에 있어서의 업황이 좀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업종이나 섹터들 같은 경우는 일단 제약바이오 쪽 섹터는 저는 괜찮게 보고 있거든요. 최근 들어서 셀트리온 그룹들도 좀 많이 빠졌어요. 셀트리온의 스퀘어가 셀트리온을 합병을 하고 난 이후에 그 물량이 좀 추래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좀 나름대로 괜찮지 않을까 투자기에 그런 쪽으로 좀 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 IT 쪽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보게 된다라면 기판 쪽도 나름대로 좀 괜찮지 않나 싶습니다. 심택이라든가 대덕전자라든가 이런 기업들 좀 괜찮지 않나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 나는 좀 성장하고 있는 좀 빠른 종목분들을 해보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 이슈가 좀 남아있는 로봇 쪽이라든가 인공지능 뭐 이런 쪽으로 좀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고 좀 보여지고요. 나는 좀 안전하게 하고 싶다라고 하게 된다라면 뭐 중가권에 있는 종목분들 기아라든가 뭐 이런 기업들은 좀 나쁘지는 않고 오히려 매수를 해볼 만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정확정 리스크 관련된 종목들보다는 뭐 제약바이오나 AI 로봇 섹터가 더점 매수하기에는 좋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두 번째 이슈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도 좀 희망을 줄 만한 뉴스가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두 번째 이슈, 바로 빛을 내줘 갤럭시입니다. 갤럭시 언팩 행사가 이제 내일 새벽에 예정돼 있습니다. 내일 새벽 3시에 열릴 예정인데 생방송으로 진행된다고 해요. 관련주들도 최근에 좀 많이 올랐었는데 이번 갤럭시 행사에서 어떤 점들을 좀 주목해 보면 좋을지 예병근 대표님 통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뭐 AI 핸드폰이 출시된다고 하죠? 그렇죠. 이제 AI 핸드폰이 출시됐는데 내용을 제가 이제 한번 뒤집어 봤어요. 뒤집어 보니까. 자, 이 동그라미를 치면 뭐든 캡쳐를 하고 동그라미를 치면 이제 그 내용, 그러니까 그 제품 그 다음에 거기에 관련된 내용, 상세한 설명 이런 것들이 인공지능이 분석해서 다 설명을 해주는 그리고 하나의 논문을 스캔하면 거기서 써머리까지 다 해주는 이 인공지능이 지금 놀라운 단계까지 갔습니다. 세 번째, 새로운 바벨탑이라고 불릴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동시통역, 이 인공지능을 통한 동시통역 물론 이제 아직 이 음성인식이라는 부분이 극복해야 될 문제는 아직 많이 남아 있어요. 사실 외국인들도 사투리가 있고 비속어가 있죠. 슬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듯이 우리나라도 저처럼 완벽한 서울말을 쓰는 사람은 괜찮겠지만 이제 사투리가 심하신 분들은 이제 이 음성인식이 안 되는 경우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어찌 됐든 극복이 되고 나면 이 완벽한 동시통역, 과연 영어가 필요할까? 과연 외국어 공부가 필요할까라는 의문점까지 지금 던져지는 AI가 이제 중심이 되는 스마트폰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물론 아직은 초기 단계겠지요. 하지만 이 혁신은 지금 애플도 하지 않았던 혁신이고 삼성의 혁신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애플과 삼성과의 전쟁에서 삼성이 선점을 차지한 거 아니냐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성이 이런 부분의 기술력을 계속 키워나가고 더군다나 삼성이 갖고 있는 적층 구조의 반도체를 통해서 스마트폰을 더욱더 스마트하게 계속 만들어 나간다면 애플을 저리 가라가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저는 삼성전자의 주식을 긍정적으로 봐야 될 부분이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럼 왜 떨어져요라고 질문을 하신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을 드릴게요. 삼성전자는 우리나라의 대표 종목입니다. 시총 1위주죠. 이게 흔들리면 선물에서 즉 하방 쪽에 우리가 파생상품이라는 게 되게 많아요. 우리나라에.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의 금융 역사를 찬찬히 보면 금융 역사의 어떤 측면에서 보면 이 짧은 금융 역사의 파생상품을 너무 많이 받아들였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외국인들이 이걸 갖고 삼성전자를 갖고 흔드는 거죠. 삼성전자의 풋옵션이나 이런 부분들을 풋옵션이나 선물 매도 쪽을 먼저 해놓고 그다음에 삼성전자를 흔들리면 우리는 삼성전자 흔들리면 다 흔들려요. 마치 잇몸이 흔들리듯이 이가 다 전체 흔들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삼성전자의 어떤 미래의 성장성보다는 어찌 됐든 이런 맥도독을 만드는 데 이용되어져 왔다는 거 하나와 두 번째 어찌 됐든 우리가 분당국가라는 현실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만들어낸 것도 맞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전쟁의 위협은 항상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실 전쟁이 일어나면 빅텍 퍼스텍 이런 소용없어요. 다 빠집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가장 타격을 받는 게 삼성전자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없애기 위해서라도 이게 하루속히 이런 남북관계에서의 갈등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해소가 되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영역은 조금 사라지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갤럭시의 이런 놀라운 신기술, 지금 AI를 접목한 AI4는 애플을 이기고도 남습니다. 그러면 이 애플 주가와 비교해봤을 때 삼성전자의 주가는 현재 이 저평가되어 있는 겁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삼성전자의 주식을 걱정하시기보다는 오히려 해외 투자했던 애플 주식을 걱정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지금도 변하고 있고 삼성전자는 혁신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걱정할 게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잘 참고하셔서 중장기적 관점에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 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애플에 비해서 삼성전자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이 갤럭시 언팩 행사로 인해서 내일 시장에서는 과연 삼성전자와 그리고 온디바이스 AI 관련주들 그동안 또 많이 움직였었잖아요. 내일 시장에서 한 번 더 달려줄 수 있을지 긍정인지 부정인지 팻말로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중립이 그래도 두 분이나 계세요. 그럼 이성웅 이사님께 한 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오늘 시장을 굉장히 또 보수적으로 보고 계신 것 같은데 사실 그동안 온디바이스 AI 관련해서 가온칩스, 칩셋미디어, 제주반도체 같은 종목들도 언팩 행사 이전에 굉장히 많이 올랐었잖아요. 이제는 좀 보내줘야 할 시점인 건지 삼성전자도 추가적인 상승은 어렵다고 보시는 건가요? 삼성전자의 추가적인 상승이 어렵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과거에 새로운 스마트폰 시리즈를 공개를 했을 때 종목들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시장 특성이기도 하죠. 새로운 현상이 나타나는 게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번에 갤럭시 24 시리즈에서 핵심은 여기에서 음성에 대한 부분의 해석 그 다음에 더해져서 새로운 칩 같은 경우를 탑재를 한 부분인데 관련돼서 음성과 관련된 변환 종목들은 이미 시세가 좀 났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24 언팩을 통해서 새롭게 종목들 같은 경우로 신규 매수를 하기보다 좀 변동성이 커질 수 있음을 염두에 두시고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 추후에 이제 판매에 대한 허드를 넘어서는 상황이죠. 한 50만 대 목표, 100만 대 목표 이런 기준들이 있을 텐데 이 부분을 넘어서는 단계에서 관련주 같은 경우는 시세가 날 수 있습니다. 가장 핵심은 플리토우라는 종목이 있겠고요. 여기 더해져서 저전력 반도체 같은 경우 제주 반도체 그런 종목들은 아직 추세가 깨지지 않았기에 판매량에 따라서 주가 같은 경우에 변동이 긍정으로 나타날 수 있음을 열어두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판매량에 따라서 관련주들 변동성이 있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정재훈 대표님 제가 두 분한테 좀 여쭤볼 게 있는 게 이게 삼성전자 지금 이제 S24 그게 이제 그 혁신에서 우리 정재훈 전문가님 어느 게 가장 아 이게 진짜 협신이라 할 만하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뭔지 없습니다. 없다고요? 그래서 준비를 들어주신 건가요? 어떤 게 가장 협신이라고 하죠. 아니요. 그렇죠. 그게요. 그 다음에 이제 동시통역에 대한 부분. 이게 이제 저도 이 부분이 가장 혁신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결국은 이거는 음성인식 기술과 조금 연관시켜봐야 된다. 이렇게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미디어젠이나 이런 회사들 좀 눈여겨보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이게 음성인식 철저하게 음성인식 관련 기술인데 이게 돼야 뭐 어찌됐든 동시통역도 하고 번역도 하고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사투리를 실컷 쳤는데 못 알아 먹는다든가 이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앞으로 이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영역은 음성인식 기술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는데 뭐 이건 좀 동의를 하세요. 그 부분은 동의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표님께서는 음성인식 관련된 종목들 위주로 좀 지켜보자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럼 정재훈 대표님의 의견도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앞서 좀 전에 뭐 더점 매수 구간으로 유효한 종목이 AI 관련주라고 또 말씀을 해 주셨는데 팻말은 또 중립을 들어주셨어요. 어떻게 좀 해석을 해보면 좋을까요? 뭐 우선 혁신적인 부분들은 맞습니다. 뭐 인공지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혁신은 맞는데 일단 그런 기대감으로 인해서 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어요. 아마 공개가 되고 난 다음에 시장의 사람들의 좀 반응을 한 번쯤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반응이 좋다라면 주가도 좀 반응할 수는 있을 거예요. 충분히. 그렇지만 만약에 생각보다 반응이 좀 약하다라고 하게 된다라면 차익 면물이 좀 추래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도 나름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주가는 좀 올라있던 그런 부분들이고 그렇다라면 과연 내일 이게 호평을 좀 받느냐 받지 않느냐 이 구간에서 아마 주가의 희비가 좀 엇갈리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는데 삼성이 판매량에서 애플한테 뒤졌다라는 얘기가 좀 있더라고요. 이번에 좀 잘 나와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반응이 좀 폭발적인 반응이 생기면서 판매량도 많이 늘어나고 그리고 주가들도 큰 폭으로 좀 올랐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갤럭시 언팩 행사 반응이 어떨지를 보고 들어가도 늦지 않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이슈들 체크해봤고요. 지금 시간의 거래가 또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시간의 특징 중 다섯 종목 지금 바로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도 지정학적 리스크 관련한 종목들이 시간 외에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일단은 고려산업이 시간 외에서 상한가 기록하기도 했고요. 신송홀딩스도 강세를 보였던 종목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급등했던 저출산 관련주 아가방 컴퍼니도 시간 외에서 상승 중인데요. 오늘 정규장에서는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은봉을 보였지만 시간 외에서는 6%가 넘는 강세 연출해주고 있습니다. 반대로 제주 반도체는 지금 하락 중인데요. 최근에 다른 반도체주들과는 무관하게 주가가 상승 랠리 보였었는데 오늘은 장중에서도 소폭 밀렸고 시간 외에서도 3%대의 은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퀀타매트릭스는 최근에 큰 움직임은 없었고 오늘도 소폭 하락이 나왔는데 시간 외에서는 6%가 넘는 상승세 연출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저출산 관련주부터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예 대표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총선 공약으로 한동훈 위원장도 그렇고 이재명 대표도 그렇고 저출산 지원 대책을 꺼내대고 있습니다. 아가방 컴퍼니 최근에 주가가 좀 많이 올랐는데 지금 주목해봐도 괜찮을까요? 저번에도 한번 얘기를 드렸었는데 이건 단기 시세만 나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지금 저출산에 어떠한 정책이 나온다고 한들 사실 출산율이 올라갈 수 있을까요? 지금의 어떤 사회적 분위기, 그 다음에 어떤 지금 사실 제가 우스갯소리로 다시 등하관제를 부활하지 않는 한 저출산은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를 한 번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만큼 이게 지금 어찌 보면 커리어움먼들 그리고 이제 지금 여성의 어떤 사회적 진출이 활발해진 시점에 그리고 이제 뭐 사실 결혼율도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이게 근본적인 그러면 이게 지금 저출산 정책을 내놓는다고 한들 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데 출산율이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면 출산율이 올라가지 않는다는 것은 저출산 관련주들이 정책적으로는 잠깐 시세를 줄 수는 있으나 결과적으로 장기적인 추세에서는 하락을 한다고 볼 수 있겠죠. 저희가 저희가 한참 대학교 입학할 무렵쯤에 산부인과 이쪽이 되게 인기가 많았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친구들, 의대 간 친구들이 산부인과를 지원하고자 하는 움직임들이 많았거든요. 지금 그 친구들의 어떤 흐름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요? 결국은 시대가 변하고 사회가 변했기 때문이죠. 그게 하루아침에 이 저출산 정책으로 인해서 하루아침에 내일부터 애들 확 낳아야 돼. 이렇게 될 수 있다면 모를까. 그런 분위기는 없다고 봐야 되겠죠. 사실 정재훈 전문가 조금 전에 방송 들어오기 전에요. 들으시면 큰일 날지 모르겠지만 자기 총각으로 돌아가면 결혼 안 한대요. 그거 얘기하셨잖아요, 그렇죠? 제가요? 어느 사람, 어느 사람. 같이 없었다는 얘기처럼 얘기를 하시네. 진짜 이게 그만큼 지금 결혼을 하고 싶거나 결혼이 거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된 거예요. 그만큼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은 저출산을 좀 해결하기 힘들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단기적인 시세가 나왔을 뿐이다. 이렇게 규정을 지어드릴게요. 이거는 정책이 계속 나오지는 않잖아요, 저출산 관련해서. 한 번 또 나오고 나면 그 이후에 또 와우와우와우 이렇게 꺼질 때 또 이제 뭐 어찌 됐든 총선에서 또 얘기가 나오겠죠. 그럼 또 한 번 와우와우 하고 이제 시세가 나오고 또 이제 점점 이제 사그라들면 또 이제 정책이 한번 나올 때 한 번 시세를 확 주고 이것밖에 안 돼요. 지금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나 나는 저는 이게 저출산 관련주들이 장기적으로 올라온다는 얘기는 저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일단은 저출산 정책으로 인해서 단기적으로 시세가 나왔지만 좀 장기적으로 보기에는 보수적으로 보고 계신다라는 말씀 전해 들어봤습니다. 저희 다음으로는 제주반도체 한번 짚어볼게요. 이성욱 이사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 텐데 제주반도체가 주가 상승이 최근에 정말 가팔랐는데 오늘도 그렇고 시간 후에서는 지금 은봉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지금 제주반도체를 잡아봐야 될지 아니면 조정이 나올 걸 염두에 좀 둬야 될지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시장이 여기에서 한 단계 밀린다고 하면 지금 버티고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도 레벨이 한 단계 낮아질 수 있습니다. 시장을 감안해서 지금 상황에서는 신규 매수를 빠르게 하는 건 좀 보수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시장이 여기에서 반등이 나올 때는 절대주가 표현을 할게요. 저점 대비해서 지금은 한 5배 정도 오른 종목이에요. 이 종목이 여기에서 시제가 끝이라는 게 아니라 낙폭과대 종목들 먼저 반등이 나옵니다. 그렇다 보니까 좀 입형 대비해서 이격이 벌어져 있는 종목들 그다음에 평균 가격 대비해서 하락폭이 큰 종목들 위주로 시장이 반등이 나온다고 하면 상대적인 주가의 강세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은 좀 주가 떠 있는 쪽보다는 빠져 있는 쪽을 찾아서 보시는 게 낫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